오 쎈는데? 와 456점 456점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쎈는데 그냥 살살 쳤는데도 800점이 나왔거든요 아 진짜로? 재협씨 왜 이렇게 부들부들..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강력해요 247점 247 나왔습니다 247 죽여요? 죽여! 아 나보다 들어가면 너무 웃길 것 같아 자 이제 제자리 맞춰서 손목 잡고 쎈데? 쎈데? 호기 형보다 약간 약했는데 608점 자 지금 최고 점수에요 608점 윤기 형 또 괜찮거든요? 야 이거 없어.. 오 뭐야 와 대박이었어 이거 없어 형 이거 잘해볼까 오 강력히 세약 야 830점 자 택시 오늘 폼 좋거든요 오 쎈데? 원래 우리 팀이 지금 세졌어 아 680점 와 똑같이 나오네? 또 친구는 무심 못하나봐요? 아이씨 왜 저러야 돼? 아이씨 나 진짜 약한데 저만큼 약하겠습니까? 아 연예인 아 연예인 야 너 잠 못 잤다 야 나 정식대로 하면 내가 봤을 때 단계별로 점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단계별로 점수가 있어요 자 247 내가 이거 약을 하자 오 304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펀지로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채점 기계가 있어요 아 그런거에요? 네 이렇게 게임이 끝이 야 이등인 거야 2등인거야 2등하고 나선 세 Spy 자 2등이거야 2등이거에 이거 가지고 나선 자 저는 저는 접니다 1등